오늘 어디가? 나 소개팅! 괜찮아? 나 그럼 갔다 올게 알겠어 화이팅! 화이팅! 왜 벌써 들어와? 방사 때문에 다 망했어 오늘은 내가 그런 특별한 요리를 위로해줄게 바로 황사에 좋은 미역 찹쥐쌈 오늘 드리는 마지막 팁! 건강한 우리 먹거리를 모바일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어요 더 다양한 우리 먹거리 레시피를 알고 싶다면 4월 23일 양재동 AT 센터에서 만나요